안녕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보드게임을 할거에요. 아빠 시작! 아빠랑 가위가위 볼거에요. 안녕 친구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아빠 먼저 아빠 먼저 눌러요 아빠 반대로 눌러요 아아 뭐 눌릴까요? 안글렀어요 더 보여드릴게요 접차례에요 아빠차례 너무 무서워요 벌칙받고 뭐할까요? 좀 다르게 해볼까요? 두개씩 눌러요 두개씩 어 누를거에요 또 이제 네개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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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 아니요 아 너요 너요 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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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먼저 할까요 아빠 벌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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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걸로 할래요 벌떼는 아빠는 얼굴 보여요 벌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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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조용히 자고 있어요. 차라 차라 차라. 파리 대박기. 파리 대박기 해볼게요. 아, 아빠 해요.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. 아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. 이쪽으로, 이쪽으로 가 있대만. 더? 프리티. 어렵죠, 이 게임. 아빠. 근데 이 게임 어렵죠. 아빠 해요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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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들려요? 아빠 가져가. 아빠. 아빠 먼저 해요 이제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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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. 아빠가. 다가 할게요. 이렇게. 이렇게만. 이제 벌칙 벌칙는 가까이에서 이거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거 벌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됐대 가까이에서 와서 그 다음에 막 눌러서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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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아파 차가워 눌러줄게요 아파 아파트 벌칙하고 왔어요 아 이렇게요 견고 그럼 여기가 어디야? 옳게야 음료 아 으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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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에요 찍찍찍 이技 안있다 이技 안이 이技 안이 이技 안이 에에에에 어린이 아 볼똥 블랙 노리도 해봤는데 어땠어 어땠어 그만 참여 있어봐요 안녕